여기서 666번 극도 타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골진이라는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이 좀 이상해 내 생전이 이렇게 무서운 음기는 처음 봐 억울하게 죽임당한 영혼들이 참 많은 게 저주? 무슨 유령 마을이야? 박 선생님 어떻습니까? 된 겁니까? 안 될 겁니까? 문제 해결할 사람? 나밖에 없어요 혼란 일으키지 말고 가라 말이다 말 안 해주든요? 그놈들이 지켰다고 대한민국 잠재행에 들 수도 이거밖에 안 돼?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고생하고 고생하다 여기까지 굴러왔어 지가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한글자막 by 한효정